저는 케미인의 지성선대님 역할 다중인격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그 한칸수 배역으로서도 많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잘하시던데 맞아요 그런 연구력이 있어요? 다른 분들이냐? 어...저는... 어... 상숙자들? 상숙자들의 차은상 역할 사실 사심도 살짝은 있었지만 모두가 원하잖아요 저희도 너무 재밌게 봤고 맞아요 저도 차은상 역할을 잘 안하고 상대 배역 때문에 아...그리고 학교 시리즈가 다시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이에 그래도 제 모습을 좀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학교에 출연하고 싶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크리스탈 선배님 아... 내 맘에 그대가 있어 내겐...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군요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군요 내겐 좀 밝고 솔직한 약간 그런 활발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좀 솔직하게 연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